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지정, 합의, 법정, 변제, 충당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7-93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차임 청구의 수고 보증금 반환을 하는 청구입니다. 원고는 임대인이고요.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월차임을 수개월간 연체를 했습니다. 연체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죠. 피고와 연체된 차임이나 연체료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 미달된 돈을 자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변제, 충당을 한 다음에 나머지 돈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문제는 이럽니다. 지금 매달 차임이 매달 발생하죠. 매달 발생하는데 여러 개의 차임이 발생하고 연체료가 계속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 이 여러 개의 채무의 총에 미달하는 돈을 준 경우에 변제, 충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어떤 채무에다가 먼저 없앨 거냐. 이자부터 다 없앨 거냐. 원본에 먼저 없앨 거냐. 원본에 없앨 거냐. 원본에 없애면 이자가 나중에는 더이나 안 생기죠.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법상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 지정충당. 채무자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나, 뭐 A, B, C, D, E, F 채권이 있는데 채무 내가 있는데 이거 F으로 갚은 거야. 라면서 지정을 합니다. 이때 지정충당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게 뭔 소리야. 여기는 못간대. 라고 동의가 없으면 지정충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합의 충당할 수 있습니다. 둘이 와서 야, 이거는 이체무를 한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이것도 지정동의와 동의라는 개념이죠. 합의가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법정충당으로 하게 됩니다. 법정충당은 법에 정해집니다. 어떻게 정해집냐. 첫째,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에는 도래한 것. 번제가 먼저 이미 도달한 것. 도달한 것 먼저 갑니다. 둘째, 변제 이익이 높은 것. 높은 것.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모두 도래했다면 그 같은 순서 내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것도 있고 이자율도 다 동일하다. 그러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 앞선 것. 선집, 선출.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는 것이다. 이행기도 똑같다. 그러면 각 안분분비해서 서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법정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자,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본순으로 하게 되는데 이자부터 이렇게 순서로 변제기로 법정충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본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 주장의 방식에 충당이 되려면 원고가 자기가 이런 법정주장이 있는데 지정합이 다 안 됐겠죠. 법정주장 이렇게 있는데 원고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충당을 한 겁니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피고의 지정이나 합의가 있는지를 심리를 해야지 원고 주장의 충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게 없으면 법정충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충당, 아까 말한 변제기 순서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원고 주장대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지정합이 된 것도 아니고 법정충당으로 따르지도 안은 않고 그냥 원고 주장한 대로만 해주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 판례는 이제 피고의 다른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고는 뭐 차임이 없다, 뭘 더 갚았다, 또는 뭐 이러이러 하자가 있어가지고 뭐 뭐 했다, 아니면 손해를 배상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인데 다 배척되고 이것만 이겼습니다. 이게 이긴 게 아니죠. 변제충당만 잘못됐다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 변제충당은 중요한데 실무에서 잘 안 다루기도 한데 실제로 또 하다 보면 자주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한번 보면서 별래충당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